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마린보이 박태환과 얼음왕과 차준환이 KBSETV 예능 1박 2일에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방송되는 KBSETV 1박 2일 빙소 특집에 박태환과 차준환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박태환과 차준환은 1박 2일 멤버들과 함께 여행하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환은 예능 프로 출연에 익숙한 듯 1박 2일 멤버들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였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차준환이 등장할 때 빛이 난다며 아이돌스러운 비주얼을 칭찬하였다는 후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이 이원주 방송을 통해 선보일 활약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박 2일에 박태환과 차준환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통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